반갑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의 6월 평가원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6월 평가원을 준비하며 아무래도 많은 노력했던 기억들도 떠올려질 것이고 그리고 기대했던 만큼 걱정도 되게 많이 되었을 텐데요. 6월 평가원 시험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시험지를 받아들고 어떤 문제에다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제 수능을 대비해야 될 것인지 우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포인트를 맞춰봅시다. 6월 평가원에 해당됐던 이 생명과학원에 해당되는 시험지는요. 전체적으로 시험에 해당되는 부분에 문제들의 배열부터 남달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장에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했던 문제들이 특히 유전 문제들이 어려웠던 것들이 꽤 많았죠. 그리고 가계도가 조금은 좀 편안하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유전에 울고 웃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1단원과 3단원과 4단원을 보면요. 지금 선생님이 이 앞에 6월 평가원에 해당되는 해설강의 그리고 6월 평가원에 총평 앞에 섰던 이 작년도 기억이 나는데요. 작년에 6월 평가원 앞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죠. 6월 평가는 보통 유전에 해당되는 부분이 신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나머지 1단원, 3단원, 4단원은 평이한 편인데 유전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도 놀랍게도 신유형 또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고민스러운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1단원, 3단원, 4단원의 멘탈이 털려가지고는 결국은 그 안에서 실수를 하게 되는 시험이 바로 6월 평가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안에 등장하는 6월 평가원에서 유전 문제의 신선함은 여러분들이 꼭꼭 되짚어보시고 공부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꼭꼭 짚어봐서 공부를 했으면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우리 세포 주기에 해당되는 문제, 유전에 해당되는 세포 주기 문제는 총 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3문제 문제 중에서도 6번과 7번 그리고 9번이 세포 주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세포 주기 문제 중에서도 6번 문제나 7번에 해당되는 문제는 아주 일반적인 세포 주기입니다. 항상 세포 주기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 3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2문제는 일반적인 문제 유형, 다른 말로 얘기해보면 기출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연습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유형의 문제가 2문제가 나오고 마지막 1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이디어라는 문제가 나타나곤 하죠. 그 문제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9번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9번 문제는 예고편이도 있었는데요. 예고편에 해당되는 부분이 올해 EBS에 해당되는 수능 특강 EBS 수능 특강의 55페이지에 4번 문제를 보시면 이 문제랑 아주 유사하게 닮아있는 EBS 문항을 바라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한편으로 보면 선생님이 많은 강좌 안에서 올해는 세포 주기 문제 특히 수능 특강의 세포 주기 문제가 되게 핫하고 아이디어란 여러 문제들이 있으니까 꼭 세포 주기 어려운 문제를 꼭 확인하고 가자 라는 이 내용을 강좌마다 얘기를 했었죠.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다른 문제들도요. 수능 특강에 있었던 55페이지, 56페이지 등등등 그 안에 들어갔던 세포 주기 문제가 너무 좋았던 문제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좀 힘들었고 어려웠던 친구들이 있으면 그 문제로 꼭 다시 연습하세요. 선생님이 꼭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형태에 해당되는 부분의 복습은요. 그대로 이어지는 10번에 해당되는 그 가계도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가계도에 대한 남다른 이때까지 분석하면서 가지게 됐던 약간 노하우 중에 하나가 아이들은요. 가계도 문제 안에 ABO식 혈액형과 연관되어 있다. 즉 가계도 문제인데 ABO식 혈액형과 같이 함께 나와있던 부분은 익숙한 형태의 문제 유형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덤벼듭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가계도 문항에 해당되는 부분은 문항이 너무 어렵다 할지라도 정답률이 한 4, 50% 이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문항에 해당되는 10번의 문제는 생각보다 가계도치고는 좀 평이했던 가계도죠. 이런 형태 ABO식 혈액형이라고 얘기한다면 아이들이 덤벼드는 가계도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계도 대표적으로는 DNA량을 즉 표로 나타내서 1, 0, 1, 물음표, 2화 같은 거는 애들이 가계도를 보자마자 음, 제끼고 라고 얘기하는 형태로 접근하기 때문에 정답률이 반토막이 나요. 19%, 20%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가계도 하면 헉 하고 놀라는 친구들이 있으면 ABO식 혈액형은요. 여러분들 친구들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수험생들도 덤벼드는 문제니까 꼭 해결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해결하기에 딱 적합한 가계도였고요. 자, 그렇죠. 아쉬웠던 12번입니다. 개인적으로 문제 참 잘 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집중력이 좀 흐려졌던 부분이 보이죠. 동그라미 기억과도 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암컷이라고 얘기하는 유전자형을 가진 암컷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서 암컷은 X염색체가 두 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연관의 형태를 상인연관, 상반연관에 해당되는 부분의 조건에 따라서 자, 확률이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논란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한편으로 좀 아쉬운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에 해당되는 문제 비분리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 문제 안에서도 적합하게 적합하게 두 개의 모습과 표가 주어져 있는 잘 만들어진 문제인데 보통 이런 비분리 문제 안에서는요. 어떤 형태로 등장하냐면 암컷은 XX이고 수컷은 XY이다. 사실 알고 보면 생명과학 1을 공부했던 친구들 안에 암컷에 해당되는 부분이 XX, 수컷이 XY다라고 하는 모르는 친구들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문제를 낼 때는 반드시 조건이 제시되어야 되는 것이 잘 만들어진 문제잖아요. 이 또한 15번 역시나 마지막에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뒤쪽으로 해당되는 부분에 17번에 해당되는 형태의 흥분의 전도 문제는요. 자, 여러분들 구간을 찍는 문제입니다. 보통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까지가 작년에 수능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구간에 해당되는 다섯 개까지 딱 찍혀져 있는 모습 보여요? 선생님은 살짝 겁이 나요. 우리 6월 평가원입니다. 아직 수능까지는 아직 꽤 시간이 좀 남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연습해야 될 시간들이 꽤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흥분의 전도가 만만치 않게 등장하는 것 보여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남아있는 유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도 열심히 체크해야 되는 부분에 뭐 내용들이 많겠지만 올해 해당되는 부분은 눈여겨지는 비유전 파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 흥분의 전도도 그렇고요. 자, 이 6월 평가원에 등장하진 않지만 EBS에서 이미 예고편처럼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근육 파트 문제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유평이 유평 마무리하면서 하는 총평이니까요. 흥분의 전도도 꼭꼭 여러분들이 다 되짚어보면서 계속적으로 실력을 쌓아 올려야 되는 부분이지만 비유전 파트 안에 있는 흥분의 전도 그리고 근육 파트 문제 신경계가 표로 등장하며 지역적으로 등장하는 이런 형태 이 세 가지 비유전 파트에 떠오르는 이 세 문제입니다. 흥분의 전도, 근육, 신경계의 표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이 또 다른 킬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노력도 자, 남아있는 여름방학 내도록 한번 끝까지 열심히 달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에 해당되는 유전에 해당되는 모습까지 자, 이렇게 유전에 해당되는 부분은요. 전체적으로 유전만큼 예를 들어 본다면 총 7문제가 등장했는데 세포 주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3문제였습니다. 3문제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 2문제는 일반적이었고요. 1문제, 9번에 해당되는 것이 아이디어를 했죠. 자, 약간 논란으로 좀 아쉽긴 했지만 초팔이 해당되는 부분에 맨델의 변형 형태라든지 아니면 비불리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 문제 안에 약간 등장하지 않아 보이는 다인사나 복대립과 관련된 문제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에 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계도 해당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흥분의 전도, 근육, 그리고 신경계까지 마무리를 하면 우리 9월 평가원에서는 또다시 여러분들의 점수를 자, 한 컷 뛰어올릴 수 있는 도약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부터 여름동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합시다.